XSFM입니다. I, D, W, K 이슈넷. 만삼천 중에 하나도 없어. 민주당 이탐이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슈들은 왜인지 국감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후보를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만에 안 썼는데 뭘 또 껴들어. 다미워 오늘은. 그리고 국감장에서 만에 하나 중요하게 다뤄져도 언론들이 화천대유 얘기만 하니까요.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2호 처분을 내린 것은 만삼천여 건입니다. 2호 처분이란 무엇인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네. 그럼 이걸 위반한 건은 몇 건이나 될까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조금 이어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을 이탐이 의원실에서 발견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발견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탐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이 수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질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죠. 네. 이탐이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건 접촉금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사들한테 접촉금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교사는 다음 학년에서 다른 반으로 배정하는 것. 그럼 남은 학기 동안은 또 같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교사는 가해 학생한테 접촉금지의 정의를 설명하고 어길 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고지하는 것. 계기구 쉽게 되겠네요. 말고는 다른 처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그 설명만 해주고. 어떤 학교는 행동을 조심하고 그 친구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뭐야 이게. 쓸모없잖아. 또 어떤 선생님은 자리 배치를 끝에서 끝으로 하는 것. 뛰어가면 1.5초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화장실 가다가 마주쳤다. 그럼 이건 접촉금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민해봤느냐는 거죠. 그렇죠. 아무 고민도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선생님들이 전부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난 3월에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접촉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일단 구체적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전기 장비, 통신 장비를 이용한 접촉도 금지하라고. 네. 요즘엔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SNS나 온라인을 통한 접촉에 대해서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느립니다. 네. 이 문제는 이탄희 회원실에서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 이제 청소년들, 대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돌림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소셜에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당연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른들도 애들도 다 증거를 남깁니다. 네.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탄희 의원은 교육감들이 모두 다 의견을 취합해서 주면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입법해 주겠다. 네. 이재정 교육감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봐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해준다고 했지 내가. 이재정 교육감은 2호 처분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폭력은 법이나 제재로 막을 수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말실수죠. 자. 굳이. 네. 그러면서 학생들 스스로 자치회 등을 통해서 합의하고. 아니 이게 교육감이 할 말이냐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강원위구에서 할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탄희 의원한테 맞고 가야죠. 그렇죠. 지금 저를 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다음에 주먹이 가깝습니다. 뭐야 이게. 그런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 학생들 스스로 자치회 등을 통해서 합의하고 약속을 만들어가면 효과적일 거라고 했어요. 이러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머릿속이 너무 장밋빛인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진보 교육감 안 찍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인생을 이렇게 쉽게 봅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알리질 않는 거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왜 선생님한테 말 안 했어라고 싶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해결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전제를 보자고요. 지금 거리를 횡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폭력은 사법 시스템이 그 폭력보다 더 강하다는 걸 완전하게 보여준 뒤에 사라진 것들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잖아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설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그 학생의 마지막 사진은 아직까지 선합니다. 그때 정부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멈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생들 모두가 멈춰라고 외치라는 프로그램. 네. 결국에는 밈으로만 소비되었죠. 그렇습니다. 기성세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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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